제형이 너 청소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자기 먼지 떼고 있었어. 아 뭐야? 중요하다고요. 나 되게 막 뒤에서 계속 움직여서. 언니 소체 상태가 집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야.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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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좀 가져. 그동안 저보고 싶었나요 여러분?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요? 뭐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좋은 곳으로. 뭘 이런 거 갖고 그래. 저희 뭐하는 회사죠? 진리란 누누 회사야. 내리님 뒷모습이 너무 예쁘신데요? 오 와우. 어딜 보러 가려 Get up. Where's the go at ease. 별로 싫다. 무슨 사회는 다 됐지? 왜 부끄러워야 돼요?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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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와이. third scene, Veterans can go to the wall as a Làdu 왜 부끄러워하세요? 즐겁게 놀러 가쇼! 놀러 가쇼? 놀러 가쇼! 놀러 가쇼! 놀러 가쇼! 그죠? 그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미세먼 언니 안물 앙구! 안물 앙구! 두뇌망 설마! 심장이 되니깐 저기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어지러워 저기가 내...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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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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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인데? 어? 안 돼 쟤 아헝! 지그시덩! 어헝! 어헝! 선생님 몇 살이세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선생님 몇 살이세요? 어헝! 내가 무슨 말이야? 어헝! 어헝! 야 너 나 아니었어? 시그널 옮겨간 거야? 시... 옮겨갔어 시그널이 옮겨갔어 이런! 어헝!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어헝! 아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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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같아서 다치니깐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왜 슬프지?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 나 원래 저부터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안 좋아해요, 요새 장현준 선배님께서 저희 아빠를 너무 잘 먹으셨대요 저희 아빠를 너무 잘 먹으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배달음식을 시킬 돈이 없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면 계란이랑 딸기잼이랑 이런 걸 사니까 아아아아아아 장현준 좋아, whatever you do 아, 장현준 좋아, whatever you do 가기 누구 없어, 그 노래 뭐지?